메가시티 형성과 지방의 미래,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은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되풀이되어 온 현상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세계 전략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대서울권 집중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중국 관광객, 중국 기업들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 개발을 꾀하는 전략은 끊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권은 다시 최전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중요한데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하거나 공약을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 살 것인가 또는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를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된다 이런 국제 정세부터 그 지역이 걸어왔던 과거 그리고 미래 동향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정치가나 행정가가 말하고 싶지 않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진정한 그 도시들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무한정 세금을 들여서 택지를 만들거나 교통망을 부설한 뒤에 논리는 악순환을 끊고 그 세금을 시민 개개인을 위해서 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이제까지 시즌2에서 중부권 메가시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천 특집 4회를 중간에 협입했습니다 오늘은 시즌2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일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즌2의 마지막이자 시즌3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8월에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런저런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 해서 지방에서의 목소리를 듣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죠 현재 정부나 각 지자체들의 기조는 권한은 주고 간섭은 하지 말고 각종 산업적 지원을 해주면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할 거고 그러면 인구 감소세가 증가로 늘어날 것이고 지역에 살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도 성장했다가 축소되고 사라진 도시도 많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현재 이 책의 다음 편인 속편에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9월 중순인데요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가 왔습니다 아마 이 녹화하는 기점에서 이번 주에 원고를 탈고를 하고 출판사에 넘기면 아마 내년 1월쯤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방 물론 서울 지방도 지방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라는 것은 메가시티들 대서울권, 동남권, 그리고 중부권 시즌3에서 동남권을 찾아가죠 이 세 메가시티가 아닌 지역들 중소도시와 거점 도시들 그리고 농산어촌이라고 하죠 흔히 농어촌이란 말을 쓰지만 정확히는 농산어촌입니다 산촌까지 포함해서 이 세 메가시티가 아닌 지역은 어떤 미래를 현재 걸어가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한국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번 책에서도 쓰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기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8월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을 모으고 현지 군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오셨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도도 여러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했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정확하게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올해 저희 답사책이 두 권이 나올 거고 내년에 3프로티비, 1프로티비 쪽에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 속편이 나옵니다 도시하사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로 저를 처음 아신 분들은 이야기가 너무 거대하고 각 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른 출판사들에서 쓴 굉장히 촘촘하게 쓴 답사책들이 있고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에 관심 가진 분들도 저의 답사책을 참고로 하시면서 임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그런 책들을 함께 봐주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썼고 이 옆에 오게 될 속편을 지금 쓰고 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8월 1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시다시피 메가시티 형성과 지방의 미래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것은 메가시티가 아닌 나머지 지역들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광주에서는 전라도 광주 또는 광주광역시라고 하죠 광주에서는 두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5.18 민주화운동의 거점 건물이었던 전일빌딩에서 강연을 했었고 이번에는 예전 상무대가 있다가 빠지고 나서 택지 개발된 상무지구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광주의 핵심적인 건물 두 곳에서 강연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행정적으로 많은 분들 산업부 차관도시고 바쁜 자리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열 몇 개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관련된 사진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핵심적인 테마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관련된 사진을 한두 장씩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은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되풀이 되어온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몇몇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제가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드리게 될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섯 장의 사진을 여기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초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돼서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힘에 맡긴다 미국이 여기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 라는 선언을 미국이 했었죠 그리고는 주한미군이 일부 철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을 파병하기도 하고 동시에 국방자주화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국방자주화를 시행하게 되죠 아무튼 이때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주둔했었던 포천이라든지 파주 이런 곳에 주둔했었던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기지촌이 만들어졌던 도시들이 대거 세력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처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라는 곳입니다 포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는 아마도 포천시의 중간에 있는 포천시청 그리고 50년대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이었던 포천성당 등이 인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산정호수 이런 곳도 있고요 현재 외국인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포천은 남부지역입니다 소흘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쪽은 공업 그리고 농업을 외국인분들이 상당히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수도권에 계신 여러분들이 드시는 깻잎 같은 것 상당수는 포천 남부지역 소흘룹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이 있고 외국인들이 남부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정부 서울로 가는 게 가까워서랍니다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슬람 사원을 짓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벌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포천에는 이미 상당한 수의 이슬람 사원 그리고 교회 성당 등이 자리하고 있어서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가 된 한국의 미래를 포천 남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부가 있고요 중부 포천시청이 있고 북부에 있던 것이 이 영북면 운천입니다 지금은 포천 북부라 그러면 여러분들께는 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에는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들이 북부지역에 띠처럼 부대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부가 지금도 동두천이라든지 파주군 등에 약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그 당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시점에 클럽 건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이 운천리에는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빠지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 기지촌 경제가 몰락을 하게 된 거죠 주한미군이 있던 자리에는 한국군 부대가 주둔을 했는데 그 당시 한국군의 경제력이라는 것은 미군이 돌렸던 지역경제를 이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최근까지도 굉장한 저임금 저도 기억에 9만원, 10만원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월급으로 받고 그 대신에 보급을 많이 받죠 그리고 PX에 잠깐 가는 정도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출 외박도 힘들었죠 저는 대구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도 외출 외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후방 대도시에 있다는 이유로 더 혜택을 받으니까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도 들어갔습니다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군인 장병들의 월급이 올라가고 외출 등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습니다만 위수지역도 폐지되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전까지 국가가 보급하던 보급품들을 본인들이 구입하라고 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조선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군부대 군생활했던 게 90년대인데 그보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중한미군이 있던 자리에 한국군이 들어간다고 해서 포천, 영국면, 운천리의 기촌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여러 자구책을 모색을 했습니다만 실패합니다 특히 클럽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 업주분들은 상당 부분 주한미군을 따라서 남은 주한미군을 둘러 있었으니까요 그걸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클럽 등에서 근무하던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미 포천에 거점을 뒀기 때문인 거죠 그분들이 이런 클럽을 인수해서 어떻게든지 운영을 계속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당연하게도 이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했던 근본적인 조건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구책들은 모두 실패하게 되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폐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조건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라든지 지역의 노력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만으로 그 지역이 예전에 유지했던 것만큼의 경제 수준,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각지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물적인 기반들을 없애지 말라고 맹렬하게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 중이죠 현재 강원도 북부지역의 한국군 재배치 철수 문제라든지 철도역을 도심에서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 등에서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분들은 맹렬하게 반발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왜 국가시책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앙 언론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에 경험했었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최근 폐광이 결정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광업소의 어떤 상가 건물입니다 화순광업소는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9월로부터 한두 달 전에 폐업이 결정됐습니다 그간 광부분들의 생계 문제가 걸려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분들을 재정착이라든지 재취업 등을 시켜드리거나 연금 등을 드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폐광을 하면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광 발전기금을 투입하는 식으로 지역의 경제력 축소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물론 화순군의 경우는 여러분이 떠올리실 태백, 장성, 고한 이런 곳 또는 충남 보령 성주탄전 이런 것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화순군은 현재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주광역시의 동남부분에 인접해 있고 직결되는 교통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잘 깔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로 드나드는 분들이 또는 광주의 생활 거점을 둔 분들이 화순군에 많이 모여들고 계세요 그래서 화순은 현재 광주 주변에 장성이라든지 담양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인구 감소를 겪다가 다시 인구가 상승세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모든 메가시티가 아닌 모든 지역이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인구를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집값이 오르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주변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고 서울도 인구 천만을 꺾은 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90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이 인구가 준 것이냐 서울이 인구 감소에 위기를 쳐있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인구들은 현재 경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이죠 합쳐서 2,200만 명의 서울 경기권이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사는 도시가 인구가 줄고 있다 큰일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목소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 옆 도시의 말씀도 들어봐야 됩니다 또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 전주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주변의 완주하고 김제는 인구가 미미하지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도시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를 볼 때는 옆 도시는 상황이 어떤가 순수하게 그 지역 전체가 몰락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집값이 비싸다든지 도로망이 좋지 않아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화순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화순은 비교적 인구가 성장하고 있고 아마 화순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강역시 화순구 정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전라남도가 워낙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화순까지 광주에 편입돼 버리면 전라남도는 더 큰 타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아마 화순시 정도는 승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이 다른 탄광촌에 비해 부담이 없이 화순광업소가 폐광이 됐고 그 폐광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진을 보시듯이 차근차근 서서히 규모를 축소해가면서 일어났습니다 또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천운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건물을 비롯해서 주변 건물들은 상당히 이른 시기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서 한적한 농촌으로 돌아간 시점 상황이었습니다 답살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농산어촌으로 남아있었던 지역과 한때 탄광촌이든 택지개발이든 철도역세권이든 한번 급성장했다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지역과 어느 쪽의 주민분들이 덜 불행함을 느낄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 번도 발전의 경험을 하지 않은 지역분들이 어쩌면 평온을 유지하면서 잘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천운장 지역은 한번 성장을 했다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다시 한적한 농촌마을로 돌아간 지역이긴 합니다만 답살을 하고 지역분들과 말씀을 나눠본 느낌으로는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해서 안정되고 차분한 농촌마을로 안착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지촌 경제의 붕괴를 우려해서 한국군 2사단 이전에 반대하는 강원도 양구군입니다 양구군 보건소 제가 답사했던 2, 3년 전에는 이렇게 2사단 해체를 즉각 철회하라는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서울 노원구 화랑대 육군사관학교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또 대구라든지 K2 군부대를 어떻게든지 밖으로 빼내고 그 지역을 다시 도심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부대들을 서로 받으려고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도 안동이면 경상북도의 도청소재지인데 그 안동도 육군사관학교를 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계세요 육군사관학교는 워낙 인기가 좋은 이전 대상이다 보니까 수많은 지역들이 경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청송 같은 경우 경상북도 청송은 이른바 청송교도소로 유명한 곳인데 이쪽은 더본회라고 교수소를 그래서 교정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단순하게 교도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무부 시설 등이 들어가서 일종의 법조타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임실 같은 경우도 군부다가 들어오면서 지역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요 지역 경제가 그래서 이 임실군은 특히 군장병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 때 부모님들을 만나러 못 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임실군의 지역분들이 같이 이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굉장히 섬세한 케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 측에서도 호응이 좋고 임실경제 차원에서도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군경제, 교도소경제 최근에 또는 경상북도 봉화로 답사했는데 그쪽에서는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서 지역 떡상하자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봉화 인구가 3만 명쯤 되는데 제가 답사하면서 보니까 봉화군에 걸린 플랜카드 수가 3만 개는 넘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죠 양수발전소를 유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 창출이 있겠습니까 지역, 특히 메가시티도 아니고 거점 도시도 아닌 지역에서의 절박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생각을 특히 요즘 답사하면서 많이 합니다 양구군에서 봤던 플랜카드도 절박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봉화의 플랜카드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 더 큰 봉화발전 제가 일부러 사진을 비스듬한 걸 찍었는데요 정면으로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일부러 비스듬하게 찍은 이유는 저 너머에 있는 공장시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영풍석포재련소죠 굉장히 유독성이 강한 광물을 재련하는 곳으로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익숙할 영풍문고도 이 영풍의 계열사가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영풍석포재련소가 워낙에 환경문제가 언급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영풍문고를 만들었다고 하는 카더라 통신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풍문고 측에서 제 이번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는가를 비롯해서 많은 책을 잘 홍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저의 접촉 없이 잘 홍보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쯤은 영풍문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풍석포재련소가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었어요 갔더니 이런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플랜카드가 같이 보여서 재련소와 양수발전소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지역의 절박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기는 힘들고요 책에서는 좀 자세히 적을 예정입니다만 이 속편에서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영풍재련소에 대해서 환경부가 각종 조치를 내리면 봉화군이라든지 경상북도가 반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그게 이 지역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결탁을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속포재련소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 보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포재련소가 위치한 곳이 안동보다도 북쪽이거든요 낙동강 상류입니다 이 하류 지역까지 흘러내려가는 물의 상류 지역에 이런 중금속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속포재련소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이 시설들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까만색은 잘 아시죠 태양광 패널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솔라시도시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저와 함께 간 지난번에 출연하신 KTX 류기윤 기관사께서 드론으로 확인을 하고 뛰어도 된다고 확인을 하고 찍었는데 드론으로 찍어도 전체가 안 찍힐 정도로 거대한 부지에 태양광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해남군은 이 태양광 패널 단지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단지, 골프장, 단독주택, 복합관광, 메디칼 리조트, 아리백단지, 고밀 공동지역 등을 상업용지를 개발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골프장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워낙에 풍광이 수려하고 목포, 무한 등의 경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와서 골프를 친다든지 휴양을 한다든지 하는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과연 고밀 공동 등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발전소를 지어서라도 지역의 인구를 다시 늘리고 그리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 해남군 등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뭡니까? 전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곳이죠 이제까지 데이터 센터들은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쪽에 많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메가시티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는 이런 전기를 쓸 시설이 없고 전기를 쓰는 지역에는 생산 시설이 부족하고 하는 불균형이 계속되다 보니까 현재 정부는 전기를 생산하는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많은 저항은 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등은 이 지역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용 창조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역시나 미지수입니다만 없는 것보다 낫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하시니까 그리고 그 절박함의 정점에 사망금이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북한의 세계전략 변화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대서울권 집중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기존에는 북한이 예전에 쳐들었던 것처럼 경기도와 강원도 쪽으로 전면전을 벌인다라는 그것을 상정하고 한국의 도시계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강 이북 지역은 개발이 어려웠죠 하지만 북한이 이제 그런 대규모 공격보다는 예를 들어서 곧바로 미사일을 쏴서 창원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공격한다든지 대전 자원들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식의 원격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핵은 미국까지 타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경기 북부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공백 지역으로 남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참 좋은 땅이었는데 남겨졌던 경기 북부가 개발이나 신도시 차원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일산신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까지 점점 경기 북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경기도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왔던 그런 시설들이나 인구를 받으면 됐던 곳들이 특히 동남권 지역이 앞으로 진정한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일산신도시를 시작으로 88년부터 앞으로 내년까지 현재 김포 한강 컴팩트시티까지 점점 예전에는 군사지역이어서 묶여있던 지역이 개발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만큼 대서울권에는 인구가 밀집될 것이고 공장도 밀집될 것이고 그만큼 다른 지역은 제로섬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예전의 한국의 인구구조 또는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세계관 보여드리는 지도와 같은 세계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는 어디서 살았는가 해도 싫었습니다만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입니다 인구 배치를 1위, 익산과 대구, 포항 라인을 남쪽으로 내리고 구미도 위에 있네요 그리고 포항, 울산, 부산, 마산, 진주, 여수, 순천, 그리고 목포까지 이 흐름으로 배치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남부지역은 일종의 콤비나트를 형성하고 있죠 보시면 포항부터 마산, 창원 정도까지가 인구 밀집지역 1차적으로 이전할 지역이죠 이쪽은 단순하게 한국의 제2중심이어서가 아니라 이 라인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남권,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핵심축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경남 서부지역 그리고 경남 서부지역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 여순광까지 묶이는 거죠 이 지도가 만들어질 시점에는 이미 여수지역은 석유화학단지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지도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포항제철, 광양제철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끄트머리에 있는 목포나 영암 등의 영암해남 등에는 조선단지가 들어서 있죠 이렇게 남부지역에 한국에 거점을 둔다라고 하는 세계관의 정점에 있는 것이 대전 주변의 세종의, 지금의 세종의 임시행정수도를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런 모든 계획이 무산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은 심화됐고 그리고 그 후에 노태 대통령 들어서 북방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경기 북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저는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 서해권, 환동해권, 중국 관광객, 중국 기업들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꾀하는 전략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권은 다시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라고 강조했는데 서해안은 1960년대, 70년대에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최전방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서해안의 어떤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 레이다기지의 흔적입니다 그 뒤로 한국 공군이 쓰다가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서해안 지역에 쭉 깔려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서해안은 DMZ와 같은 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권위주의 정권과 한국을 포함한 범서방 진영이 다시 대립하게 되는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서해안은 다시 한번 전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망금 간척지 개발 계획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는 러시아나 중국의 접근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동해 지역의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통일이나 남북화와 지역 발전을 연계시키지 말 것 1970년대 말에 통일이 비현실적이라고 결론내려지면서 임시행정수도가 국토의 중심에 살게 되었다 제가 시즌2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에 지금의 세종시 주변은 국토의 중심이었습니다 헌법상의 국토는 암독강까지이기 때문에 세종은 도저히 중심이 아니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금 북한 지역을 떼내고 완결된 국가로 본다면 세종, 청주, 대전 지역이 중심이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중북권 메가시티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 70년대 말의 이른바 깨달음은 세종시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되돌려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해요 북한이 갑자기 몰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흐름으로 합의를 통해서 통일이나 남북화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선정 1차 조사보고서에 실려있는 범역도입니다 지금의 세종시가 있는 지역이 제조업의 중심, 국토의 중심, 면적의 중심, 인구의 중심으로 지켜있습니다 이미 북한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한국인 거고 이게 코리아인 거고 여기가 코리아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도가 옮겨와야 된다 각종 자료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수도예요 그런데 언론 보도, 시민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발표를 할 때는 임시란 말을 붙입니다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의 인구는 3개 메가시티에 집중될 것이다 시즌1에서 다뤘던 대서울권, 시즌2에서 다룬 중부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동남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대서울권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양평, 가평, 이천, 장호원 등이 과연 규제를 받아야 하는 수도권 지역인 것인가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몇 겹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강원도 지역이나 충남, 충북 지역이 거꾸로 더 발전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한국의 메가시티와 소공역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서울권이 있고, 중부권이 있고, 동남권이 있다 그리고 차례로 동해안 소권, 동부 내륙 소권, 대구 구미 김천 소권, 전북 서부 소권, 전남 서부 소권, 그리고 제주 소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존재하는 메가시티의 규정하고는 다릅니다 시민들이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콤비나트 등이 배치되어 있는 방식 등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낸 구분입니다 그 부분은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죠 지방이라는 것을 도, 시, 군, 면, 읍, 단위로, 그러니까 면으로 생각하지 말 것 정치인과 행정관은 어쩔 수 없이 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투표는 그 면에서, 그 면에서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은 군포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고 김해 장유지구에 살면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겁니다 넘나드는 겁니다 즉, 시민은 선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도시는 교통망과 산업권을 따라서 초영역적으로, 초경계적으로 연계될 겁니다 영원함 갈등 같은 것도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경상부터 포항부터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까지로 봅니다 3개 도를 넘나들고 있고 영원함을 넘나들죠 영원함 갈등 같은 정치적 차원의 레토릭에는 저는 의문을 갖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지역 토호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본질은 서울, 동남권,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현대한국의 근본축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기존의 북한의 전략에서 봤을 때 가장 공격의 위협이 덜한 곳에 컨비넌트를 형성시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공업단지가 울산에 만들어지고 여천국가산업단지가 전라남도 여수에 만들어지고 그 뒤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를 넘나들면서 컨비넌트가 배열배치됩니다 그러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본질을 보여주는 책이 이 책, 영일만에서 광양만까지 포항제철 25년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광양의 제철소를 만들자고 하는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지만 이곳의 광양제철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박태준 전 회장의 의지였습니다 정부 부처나 정주영 회장의 포항제철, 현대그룹 등은 아산만 쪽에 제2제철을 짓기를 원했어요 현재 그 꿈이 이루어져서 당진에는 현대제철이 존재하죠 한보 철강을 이어받아서 그때 박태준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승인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박정희 전두환이 영남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공장을 몰아줬다라고만 본다면 여수 석유화학단지나 광양제철소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5.18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대통령이 전라남도 광양에는 제초소를 짓는 것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했다는 것 등은 정치적인 차원과 경제적인 차원 그리고 산업적인 차원 안보적인 차원은 각각 따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 어려운 사례인 거죠 여러 증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아산이 아니라 광양의 제초소를 짓기로 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산만은 북한에 가깝다 그래서 북한의 첩자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문제가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관계가 어떤가를 마지막 결정의 요인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행정의 단위에서 정치가 행정가들의 말을만 듣고 있으면 이런 거시적인 측면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답사를 하고 또는 미력 하나마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여러 지역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 지역이 지역서회의 대표주자고 자기 지역에 혜택을 주면 지역서회가 해소된다고 주장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아니라 내 지역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서로 싸우고 계세요 대서울권에 맞서서 다른 지역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따낸 다음에 나누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은 이와 반대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덕도에 갔었습니다 신공항이 발표된 직후에 갔었는데 가덕도 원주민분이 이런 걸 올리셨더라고요 가덕 신공항 유권자 적은 게 천추의 한이다 유권자 만명만 되어도 이런 개무시하겠나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여야가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부산 지역의 도시 지역 분들은 대체로 기뻐하시죠 밀양에 갈 거를 경북에 갈 거를 가져온 거니까 여담입니다만 창원은 밀양이든 가덕도든 거리가 비슷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부산 도심 지역에서 환영한 것과는 반대로 가덕도에서는 작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의 권한이 위임되고 중앙이나 전국 차원에서 관심이 줄어든다면 간섭이 줄어든다면 이런 지역에서의 작은 목소리가 지역 발전이란 이름하에 더 눌리지 않겠는가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는 얼마 전에 젠버리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세만금을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에서 열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한번 세만금을 봐두자 라는 차원에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살벌한 플랜카드들이 걸려있더라고요 이거는 김제 쪽입니다 김제 광알면이라고 간척을 했는데 땅이 워낙 광활해서 면 이름이 광알면입니다 세만금 세항망과 동서도로는 김제 땅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군산시가 과연 상생을 논하는가 이건 군산 쪽입니다 세만금 신앙은 백년 전통 항만 전문가 군산시로 희망의 땅 세만금 발전 팔만 김제 씨가 발목 잡냐 살벌하죠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같은 세만금을 가지고 있고 세만금 광역시를 만들 구상도 있었던 지역에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심한 육두문자로 섞은 비난의 플랜카드들로 있었습니다 이런 전라북도 내부의 갈등은 중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정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만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결국 지역내에서 해소하지 못하면 전국 차원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한편 군공항 이전으로 둘러싼 광주, 무한, 한평, 전라남도의 갈등 무한에 현재 국제공항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광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주 측에서는 광주 군공항도 함께 무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무한은 민간 국내서만 받고 군공항은 못 받겠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오래기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평군 등이 군공항만이라도 받겠다 대신에 광주광역시와 통합해달라 또는 지역발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방금 전에 화순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평이 광주로 빠져나가면 전라남도는 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측은 그간 관망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강하게 무한군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무한에 또 최근에 목포와 함께 전라남도 총이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의 정치적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에 국제선만 있고 국내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평일 낮에 갔는데 한편도 없고 카페는 두 시간만 영업하고 문 닫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무한공항으로 군부대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하여간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광주공항 주변 개발 문제 또는 제가 이 발표를 했던 상무지구의 남쪽에 있는 마륵동 군사시설 등이 미래의 배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는 동부의 원도심과 예전에 송정시였다가 지금 광산구가 된 서부지역이 분절된 상태로 도시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정해져야지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우는데 그게 지금 미정인 거죠 이런 문제들도 아시다시피 광주와 전남과 무한은 모두 다 같은 당이 여당입니다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답사면서 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것들 전라선 여천역에 갔다가 그걸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남권의 의대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남 서부인 모포로 갈 것인가 전남 동부인 여순광으로 올 것인가로 갈등이 있는데 일단 전남에 따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부지 동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부로 온다면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탐욕 패권이라는 단어들이 나올 정도로 여순광 특히 여수와 순천 간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일단 협력해서 최대한 따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외지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답사한 봉화에서 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군 관사는 우리의 이웃 영양군 이전 결사반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부대는 영양에 있고 군인 관사는 봉화에 있습니다 영양보다 봉화가 여러 교통망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관사에 그럼 몇 명이 사냐? 50명이 삽니다 순환으로 이 50명이라도 내놓으라는 게 영양군의 입장 인구가 15,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봉화는 50명을 못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다루는 중앙 언론들의 입장은 안타깝다라는 것이고 50명으로 싸우고 있는 이 경북 지역 언론들의 관점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 이게 현재 지역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고 50명을 가지고 옆 동네들끼리 협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 지역 정부의 지방정부의 권한만 위임할 게 아니라 그 지방정부 내에서의 난맥상 그리고 정치인들의 난맥상만 줄여도 지방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2023년 7월 6일자 JTV 보도입니다 85억 김치공장 방치, 갈팡질팡 7년 김치공장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의원들이 1년 한 번씩 부지를 바꿨답니다 자기 지역구 근처로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민간 김치업자들이 아우성되는 왜 정부가 김치 사업에 끼어들어서 민간업자들을 죽이냐는 거죠 결국은 이 김치공장 85억으로 만들어놓고는 체험장 등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사실 정부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냐는 거고 끼어든다고 했으면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치와 행정이 얽혀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지역을 혼란해봤뜨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0번 인구 감소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 어떤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도시들을 보면 자기가 최고 정점을 찍었던 시대의 인구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인구 100만을 요구하는 지역도 많고요 제가 이번에 속편을 쓰면서 조사해보니까 100만 도시를 내세우는 도시가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역군데가 넘더라고요 그것만 합쳐도 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마강래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지역들이 주장하는 인구 증가세만 합쳐도 한국의 인구는 1억 2억이 될 거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인구가 반드시 늘어야 되는 것인가 행정가들에게는 자리가 늘어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낫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11번 만약 정말로 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주의 가족이 남녀가 결혼해서 가족을 잃어서 자녀를 낳는 것만이 가족이다 그것만이 인구 증가의 길이라는 길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남성 중임주의 남성은 가부장적으로 존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사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순열주의를 버려야 된다 한국은 다인용 국가가 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부분을 못 받아들이죠 다인용 국가라는 것은 이른바 외국인 며느리가 김장 담그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 칠 때 8개 국어, 9개 국어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막아도 올 거예요 인구 감소되는 상당히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바깥에 무한히 택지를 개발해서 온도심을 죽일 게 아니라 기존 도심을 컴팩트화해야 된다 그리고 택지를 만들 때의 기본 세계관은 예전처럼 신도시 만들면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돼서 인구가 는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끝났다 혁신 도시를 만들어도 인구가 늘다가 다시 줄기 시작했고 주변 중소도시나 농사노촌이 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김해에 갔었습니다 수로왕능이 저 끝에 보이고요 여기는 꽤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타일랜드 식당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김수로왕도 이민자죠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바다 건너 인도에서 온 분과 결혼을 한 거죠 김해는 가야는 태생부터 다국적 도시였던 다시요 다국적 도시 다국적 국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이 타일랜드 식당이 이 주변에 외국인 타운을 형성하고 있어요 김해 원도심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입장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분도 계시고 불쾌 여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현실이다 안산 김해 제가 처음에 답사한 데는 음성 무급 이런 곳들은 이미 외국인 분들이 안 계시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다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전라북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이민을 받겠더라고 특별 비자 발급 권한을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올해의 이야기죠 굉장히 전향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요 이건 제가 시즌2 때 말씀드렸던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서 자리하고 있죠 원래 이 도시는 2015년에 목표 인구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는 3만여 명입니다 획기적으로 인구가 폭증해서 1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제자체들의 인구 목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데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거나 공약을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 살 것인가 또는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를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된다 이런 국제정세부터 그 지역이 걸어왔던 과거 그리고 미래 동향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정치가나 행정가가 말하고 싶지 않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진정한 그 도시들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땅이 좁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땅이 넓습니다 답사하다 보면 택시 개발해놓고 버려진 땅을 참 많이 봐요 그 최종적 사례가 3만 금 간척지인 거죠 무한정 세금을 들여서 택지를 만들거나 교통망을 부설한 뒤에 놀리는 악순환을 끊고 그 세금을 시민 개개인을 위해 써야 한다 젠버리 대회 직전에 완공된 새만금 간척지 김제 쪽에 있는 스마트 수변 도시 부지입니다 이게 땅이에요 개펄에서 만든 거죠 여기에 원래는 올해까지 현재는 내년까지 인구 2만 5천 명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시즌2 마지막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남 당진에 있는 성문산단의 조감도입니다 전망대가 있어서 올라가니까 이런 조감도가 있더라고요 농업용 간척지가 있고 이쪽을 공장지들로 개발하고 골프장도 만들고 첨단도시도 만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공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성문산단은 좀 멀거든요 다른 당진이나 서산 당진산단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 타격을 크게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놀리고 있는 것은 땅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건설한 뒤에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남도 대불산단선입니다 대불산단이라는 산업단지를 영암에 만들었는데 철도도 만들었습니다만 나를 화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하지만 정치인들과 행정화들은 일단 달라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포항의 영일만항선입니다 이 선도 거의 물동량이 없습니다 철도를 끌어들었다고 치적으로 세우긴 좋은데 그 다음에 정말 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답이 없었던 거죠 다행히 최근 들어 이 근처에 2차전지 산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수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죠 2차전지 산단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계열사가 포항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이라든지 충북 청주 등에도 청주 오창 등에도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영일만한 선을 활발하게 사용할 만큼 북부지역이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도가 애매하게 된 간척지와 택지 그리고 인구 축소로 인해 비게 된 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농업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만금 산단이라 불리는 택지는 사실상 군산산단이 확장된 겁니다 군산산단의 확장지가 아닌 새만금 김제나 부안 쪽의 간척지 대부분은 현재는 산업이나 레저용지 또는 새만금 신앙 배후단지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채워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고 한국의 인구가 급정해야 될 겁니다 또는 전라북도 도지사님의 전략처럼 전북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민으로 들어와야 간신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농업 용도로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본 농업 정책은 벼농사고 소농, 자영농 위주입니다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분위기라서 이런 분위기와 싸울 필요가 있다 이 사진은 2010년 4월 27일 대통령 이명박 명의로 되어 있는 새만금 간척지 완공 기념 시설물입니다 녹색 희망인데 벼와 풍경발전과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친환경 시설은 아니죠 얼마나 많은 농약물이 흐르는데요 그리고 새만금 풍력발전이 수많은 곤충과 새를 죽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풍력발전은 결코 친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발전을 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멈추기 때문에 굉장히 산업 용도로 쓰기에는 불안정한 전력시설입니다 이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배터리들이 화재가 자주 난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새만금 산단의 2차전지 예정지로 공장 예정지로 지정된 곳에 가봤더니 불타오르네 새만금이라는 플랜카드가 보이더라고요 요는 군산시청 앞에 만든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광고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사업보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삼프로TV 데이터센터 이런 보도 2차전지가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또는 이런 플랜카드만 보면 아 새만금 잘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꼭 이 새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만금은 사실 부당하게 이번에 비판 받는 면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몇몇 부동산업자들의 말에만 혹하지 마시고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보고 본인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가나 행정가가 제시하는 장배비 플랫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좀 더 내밀한 자료들 좀 더 낮은 차원의 강론적인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은 그 땅의 미래가 정말 어떨 것인지 그 도시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판별해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즌 2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즌 3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culo Orchestra